히힛 이번 게임은 이제 정상적인 게임 한 번 가자 진짜로 이 매 씨바 아무도 안 보네 개새끼들 이거 이 새끼 건네편에 있다 이 새끼 건네편에 있었어 뭐야 송글루야? 이 새끼 건네편에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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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퍼먹었다 게이득 대퍼먹었다 게이득 카운트 다 미드에 있어요 카운트 미드에 있다이 카운트 미드에 있는데 카운트 미드에 있고 카운트 미드에 있고 야간arth Jaco트 미드에 있고 에쉬스 구협의 규협의 규협의 규협이 교리로 아아 걸렸으면 씨바 저 빈사각인데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만오천변에 넘게 넘어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추천 상단에 따먹한번씩 아깝이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귀찮으시더라도 따봉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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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CS침착 좋아쓰 평정심 찾고 있어요 역시 우왕청심은 먹고 해야돼 평정심이 잦아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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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지 얼마나 다 먹었냐?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 아.. 다 먹어야지 아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어? 저구리다 뭐 왔어? 에니 왔어? 에니와 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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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면 존대 이거 티벌 존대 저걸 끄대 이 씨발 레오나를 50원이라도? 아이 씨발 족간대 아니 미친불크형 씨발 티버그랩 불추형 티버그랩 씨발 그렇지 아 그렇지 저 못잠았다 라안 건들지마 건들지마! 아 저기다가 씨발 또 처측 쏴버리네 저거를 게임 안좋아 이거 게임 안좋아 블라드까지 죽었어 굉장히 안좋아졌어 지금 자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처음 오신분들 왼쪽 가단에 즐겨찾기 빛신분들 왼쪽 가단에 엄석그레게 뺏는 별의 째입니다 자 씨발 어서와라 혼자있으면 뛰어가봐 씨발 저런거면 뛰어가봐 혼자있으면 가봐요 좀 씨발 아 뭘 안할래 안할수가 없네 저거 무조건 잡는거잖아 그냥 툭 한 다음에 뛴게 오면 씨발 그냥 저거 무조건 퀸인데 저런거는 씨발 그냥 몽때리고 앉았네 한번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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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씨발 그렇죠 이거에요 형 그렇죠 오케 이거에요 형 씨발 내 5대만 들으라고 씨발 내가 찍어주는데로 씨발 씨발 저거 혼자있으면 엘씨는 뒤진다니까 엘씨는 그냥 2대1있으면 아무터번에 다 잡을수있어 저거 어 저 압박하면 느껴지네 저 압박하다가 믿음이야 믿음이야 빵테 궁각이에요 빵테 궁도 있으니까 오늘 엘씨 9매 어 엘씨 9매버는 아니구나 6매버는 아니구나 지금 오 시화성 같네요 그래도 불치님 렌즈 저런거 저런거 저런거는 씨발 무조건 킬하니까 저런거는 바이올린 가방엔 뭐가 들었께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죽을거 같은데 아 플래시 씨발 쒀댔다 이거 쒀댔거 같아 이거 얘들아 이거 어떻게하지 스타만 더 먹으면 죽을거 같은데 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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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도 온다 애니 애니 아씨 쒀댔다 이거 쒀댔다 이거 쒀댔거 같아 이거 배지 더 빨봤어 다행히 애니 쒀벌려 집에서 무사히 죽뻔했다 왜 이리 내 거 쒀댔다 에이 쏠킬이네 저거 쏠킬이네 쒀댔다 과탐 먼저 터졌다 지금 애쉬 2킬 힐 대다 노대 과탐 버스 터졌네 긴 포겜 먼저 알아요 1킬 1킬 한 라인 더 먹고 미드 갔다 가고 석굴 저 따라 다녀요 저 따라 다녀요 불치님 앤이 내려온다 앤이 내려온다 앤이 내려와요 앤이 내려와요 지금 시가 평소보다 맵 리딩 클라스가 오지고 있기 때문에 애니 있다 애니 트래시티브 좀 조심하면 될거같아 분위기 좋아 와드위치 좋았네 애니 오는거 보이고 우리 뒤에 포탑이 없다 앤이 궁이라도 맞으면 뒤지는겨 앤이 또 내려온다 앤이 또 내려온다 앤이 앤이라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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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지금 이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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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아 씨발 개 그 겸 씨발 야 이 씨발 앨리스 개녀라 야 이 씨발 앨리스 개녀라 야 좋댔다 씨발 아아 씨발 아아 슬로우 좆받는다 카이팅 빵제라노 빵제라노 뒤에 박아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좀 때려 씨발 아 씨발 아아 좀 때리라니까 아니 씨발 하나는 잡자니까 하나는 잡자니까 좀 때리라니까 씨발 왜 안때려 이거 씨발 개새끼야 두두두두 ilo 에니가 지금 electВО 애니가 지금 못을 좆나보잖아 맥밑좀만 자라 Vermont 야 이거 견제해야돼 이거 그냥 추면 안된다 지금 이거 씨발 안되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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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믈미리 쿨있냐? 스텔 가능해 스텔 가능해 그렇지 왔어 왔어 야야야야 이 새끼야 좋아서 잘했어 루야 아주 잘한거야 그렇지 애니 개트롤이다 지금 이거 야이 개새끼야 블라디 왕기관은 나와 로또 조 야이 씨발 무언씨 개새끼야 아 무언씨 씨발라봐 블라디 개새끼야 야 너 용 안가냐 우리 우리 용 안가지 근데 얘들아 우리 용 가자 용 멸시 지리구요? 아 지금은 약간 늦었고 티모랑 하이머딩은 둘 다 존냐 아니야 지금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내려오잖아 블리쳐 내려오잖아 씨발라마 멜렙이 개 극혐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맬렙이 좀 해요 맬렙이 씨발 형 진짜야야야야야야야 아이씨 이걸 불췄한 사람이야 맬렙이 좀 하다니까 X댄다니까 이거 바텀통 X빠지 아아 씨발 맨달잡맨달잡아 딩거가 잘하고있어 맨달잡아 맨달잡아 이블리스트 가능 이블리스트 가능 고 아 늦었어 저거 늦었어 늦었어 절대 포탑 넘지 앞으로 가면 안되겠네 이거 딩고땜씨 난리받자 이거 난리받자 미니언이라 잡을까? 화템이지로 미니언 나 4마리 먹을거 같은데? 개이득 여기 3개 개이득 미니언 3개 먹었고 어차피 녹을거니까 아우 게임 안좋네 굉장히 불리해졌어 지금 한순간에 존나 불리해졌어 도망가야돼 커튜지 이거 도망가야돼 까지 안데렛자 멜밀 멜밀 젓가지하냐 찌보야 예 아 불취 멜밀 시비 혐이네 진짜 자아 치명타 좀 겨져라 이 씨발 진짜 잡아라 치명 너에게 닦이는 야 이 씨발 뛰어 그래 종 야 이 개새끼야 그렇지 하 씨 일부러 그런건 아니 와 씨발 소름돋네 블리치 이 게임도 존나 빡세네 하아 다시 기세를 가져가거든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많이 주워먹었네요 요즘 천상계 메타 첫집 갈때 이걸 바꾸드만 요즘 천상계 메타가 첫집에서 이거 바꾸드만요 푸쉬에서 애들 정글에 막 그 씨발 숨어있고 그러니까 천상계 메타 바이올린 가방엔 뭐가 들었대 공포의 바이올린이다 자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여러분들 화면 터치가 상단에 따고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추천드립니다 시청자 2만명 계신데 추천 3천개 어우 좋구요 기록이네 아프리카 기록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2만명 넘게 계신데 아 3천개 좋구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음 야 뭐 날아간다 뭐 날아간다 지졌어? 손 매일치 궁 맞고 죽었냐? 끝 어? 그런게 왜 필요해? 애니 아아 가나가 잡고 가나가 100% 맞으면 주었다니까 다 랭크 게임이죠 여러분들 아...빵튀기 때문에 임시 걸릴까봐 이제 우리가 질 수는 없는데 끌어도 돼 저런 새끼들 야야 느낌 아이 씨바냐라 거꾸면 안 돼 이 개년아 아이 씨바뿐이가 안 나와 개새끼야 로라 꺼내서 씨들냐라 야이이 개새끼들 이걸 막 뒤져 너에게 닿기를 개새끼야 X같은 새끼야 교무웃이 파괴되었습니다 부시여 부시여 미드 부시하고 바다 실수야 생겨먹을게 지금 자 그럼 따봉 추천 여러분들 허맨터치하셔서 상단에 따봉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상단에 추천 추천이 풀렸는데 여러분들 허맨터치하셔서 상단에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가단에 엄손가락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펜덴이 펜덴이 좋아졌다고 하긴 하더만 펜덴이 치명타 치명타가 30에 35포됐다고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한 번 가볼게요 약간 한 번 가볼게 팔고 한 번 가볼게 여러분들 펜덴이 30포로 35포로 올랐기에 임피가 근데 너프되긴 했지 맞아 하이씨 보그만있네 애들 다 블라디 궁찌꾸리즈가서 그냥 시바 면상에다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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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하다고 하면 안 돼 아! 블리츠 씨발라마 아아 진짜 그립도 안달리고 숨천도 할 수 있어 뭔 새끼야 이거 타 두세 때렸냐? 타 두세 때렸어? 극협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타 두세 때렸냐? 죄송합니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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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빨리 들어갔어 왠지 좀 트리플 쿼드랑 하는 거 같아서 트리플 트리플 쿼드랑 하는 거 같아가지고 뭔가 나도 모르게 욕심이 나가지고 막 매드몬비 같은 거 있잖아 진짜 좀 잘하는 애들 있잖아 나는상인 매드몬비 이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게임 약간 유리해 확실히 위에 들어가거든 이거 택틱이었으면 좀 더 좋아 택틱이었으면 좀 더 좋아 택틱이었으면 큰일세 티보 잡는다 멀리서 때리기 시작하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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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보색 겸지 우지네 씨발 이걸 죽었어?! 그게 미묘해져요 지금 계속 그러면은 아이 몰라 아직 이거 아직 많이 인쇄한거 아니야 점심 참여! 씨발! 전공과 치우리야 지금 배치 막판! 아 배치 막판이구나! 왜? 민병대사하고 씨발 달리는거 아니지? 아 배치 막판이구나! 저런새끼 조심해야되네 여러분들 저런새끼 조심해야됩니다 아 배치 막판이구나! 어 하면서 천국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야지 지금 나만 자르면 된다고? 진짜 뻔뻔하네 아잉어든거 여기가 누가 만들었는데 정말 뻔뻔하네 정말 뻔뻔하네 진짜 집중하자 이제 무침 용을 못먹었어 우리가 용을 그래서 지금 약간 쟤네가 할만한게 많이 할만한게 생각보다 용을 못먹었어 우리가 뱉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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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상상 못했어 솔직히 거의 그래도 쟀잖아 플래시 시발 플래시 솔직히 난 상상 못했어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들 솔직히 난 상상 못했어 상황 좋아졌어 다음 용이 쉬지마 다음 용이 쉬지마 할 수 있는 거 없어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불채워봐봐 불채워봐봐봐 용에 와드 박아 와드 말 씨발 존나 안들어 개새끼 저기다 존나 박고 있네 야 딩고도도 하나 해 쟤네가 지금 믿고 있는게 용백개 없어 근데 용을 우리가 다 뺏겼어 생각보다 쟤네 지금 할만해 지금 야 짜리면 게임 터진다 이거 여기서 죽냐? 아 씨 아 이블린이 죽으면은 야 막 그러면 안 돼 지금 아 씨발 아 씨 여기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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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왔어 이분이 왔어 먹어봐 좋았스 다시 게임의 원점으로 약간 유리해졌다 바탕 한번 먹어 바탕 한번 먹어 바탕 자 이번 배치는 정말 시즌3때부터 내가 배치를 봤지만 이번 배치가 최악입니다 이번팔은 잘해드립니다 냅두면 한번 더 땡겨서 한번 더 먹자 내가 갈게 알아서 먹을게 다쳐먹으라시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일단 흠내라는 하고 변신 가야겠다 흠납 뭐할 차례였더라 뭐할 차례였더라 아아아아 깻파칠 차례였지 자 자 밀고 바론이요 바론샷 먹어야 돼요 바론샷 아 팀한테 질걸 아아 아 어 뭐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조심해라 후반에 한 발의 게임 터진다 팀원 바텀에 있을때 팀원 바텀에 있다면은 티워부터 박자 티워부터 티먹어 사람 잡네 이거 나도 렌즈를 바꿔야 될 빌리인데 이거 슬슬 아 그렇지 말아가면 안 돼 지금 안 돼 4대5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지금 헌병찬의 게임 터진다 진짜로 티모가 지금 17레벨에다가 템이 엄청나네 지금 저런거 띄워봐라 한 번 씨바 어떤거 노려보자 지금 요거 2분 32초 이거 신중하게 해야된다 쉽게 이길 수 있게 많이 절대로 벗어 끌어 땡기면 야 씨발 존댔다 이거 야 이 씨발 처졌다 아 씨발 일러티즈 아 씨발 불츠 아 씨발 좀 씨발 아 진짜 씨발 아 진짜 불츠 씨발 새끼 조시 안차려 조시 안차려 제발 죽어라 씨발 애니 애씨 개새끼야 아니 씨발 죽을끼야 그렇지 이거 이득이야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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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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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티모 지금 존나 센데 지금 티모 오오 같이 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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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드 먼저 들어가 몇시 뺐다 애 용 1분 15초 용에서 쇼붓건다 나 와드하고 이거 1분 15초 다해 지금 용이 더 중요해 용이 용이 제일 중요해 잘하네 쟤네들 지금 보니까 야 용이 뭐야 아 죽으면 못 이겨 이거 용 17초 용이 더 중요하니까 또 씨발 아아 아, 야, 두디에 두디에 두드베베베베베베베베베베 야, 씨이바 깨 터베다 이거 아, 진짜 분출씨이바 미치겠어 아, 진짜 분출씨이바 미치겠어 아, 씨이바 진짜 아 Ты뜨져 터졌네 아 분출 왜그래 그냥 씨이바넛 깜짝이야 아무것도 못해 아 그냥 나가지마 아 씨발 좀 개새끼야 아 좀 나서지 말라고 씨발 존나 어서 나가 씨발 닥쳐발네 강진이 존나 걸리고 얘도 무댕이로 씨발 해줘 저거 줘야지 뭐 있냐 뭐 씨발 가능한가 역바로 떼야지 그냥 씨발 이거 아 바나만 주지 말자 이거 호스트인데 지금 무치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초골플레이션 애슈카로 오는건데 그것도 안 돼 지금 돼있으니까 야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없어진다 너 증어진다 아 아 부츠 씨마 꺼하지 말라니까 부츠 개새끼야 아 씨마 못잡기겠네 아 씨마 진짜 요거 야야야야야 애니 조심하고 애니 조심하고 야야야야 다 숨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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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다 개새끼들아 야 짚맞고 바로 가자 짚맞고 한 명 짚맞고 바로 가요 씨발 한 명씩 바로 가요 바로 가요 나머지 바로 가요 개새끼들아 빨리 빨리 요거는 팀 온다 팀 온다 팀 온다 팀 온다 아 좀 뭐라고 아 진짜 씨발 집가네 개씨 빠른 새끼 아니 씨발 피가 나왔구나 으어 반풀 씨발 새끼 뭐지 알았어 플래시로 들어와서 다 때렸어 시야 안보이다가 플래시로 또 놀다 괜찮아 그래도 한번 불 한번 껐다 불 한번 껐고 용 삼십 탭 용 닮 시간 언젠지 모르는데 불안 한번 껐다 해 불 한번 껐다 막아 막아 신좋을거같은데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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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견제 바로 견제 애쉬가 여기있으니까 먹는다는거 아닌데 몰라 먹을지도 몰라 먹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먹는거 같은데? 먹는거 같은데? 아님 말고 먹고있었네 먹다가 걸렸네 지금 야 이 개새끼야 큰협조 아이 씨발 미친놈들이네 야 내놈아 그게 들어가져라 이 씨발 슬키들아 미친 슬키들아 야 이 정신병장 씨발 개새끼들아 이 씨바놈들아 개시바놈들아 야 이 씨바놈들아 미쳤들아 다들? 제발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네 잠시되 야 씨발 진짜 야 레온아 그게 들어왔냐 씨발 힘들어 와 씨발 진짜 못한 불치 씨발 아니 여긴 있는데 레온아 그게 씨발 4명이 들어가줘 야 막아 일단 불치 맨날 먼저 죽어 씨발 하지마 씨발 그램 하지마 그램이라도 없으면은 너한테 쫄겠냐 야 씨발 진짜 너무한다 진짜 와 존빠진다 쟤 애씨 못 이겨 어떻게 이니콘데 애씨 씨발 그래바면 애들이 안쫓잖아 애씨가 그냥 뿐이려고 니가 그래빼면 알았어 으아 으아 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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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라..잡아라..잡아라... 욕 아직 안모했다X3 안 moösa 잡아 잡아 잡아아 티브부터 잡아 그렇지 할만해x4 용 사 google 먹혔다 extremesुㄱ 바로 뛰잖아 야 바로 뛰어.. 둘 배 죽었어 아 둘 배 죽었잖아 바로 뛰어 바로 뛰어 둘 배 죽었어 지금 둘 배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뛰도돼 바로 뛰어 빨리 뛰어 기지방어 기지방어 지금 가서 정비하고 바다 쪽으로 간다 오케이 아 도미끼 비싸 오늘따라 진짜 피바람기 존나 비싸네 진짜 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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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있으면 애들아 바론이 뭐냐 이건 애들아 이런 쪽으로 안해야 돼 발은 있으면 포탑 깨기가 쉬워 애들아 바텀으로 가자 바이든 바보 주먹밖에 몰라 아 미드름 가자네 시바 이거부터 좀 뽀개자니까 저 개씹탈피인데 부지 뛰어갔다며 한번 아 애들 뭐해야 될지 모르니 깨진 않는데 지금 다 죽어 아무것도 못할거같은데 이러다가 안 돼 이거 세메이바다 다 죽어 바울이 벌써 6시야 뭐지 Ern 이거랑 잃어 삐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엉 這 으아 으아 아이씨 벗어 개새끼 퓨 자아 자 여러분들 시청자 정확히 여러분들 마지막 배치 끝났는데 뭐가 뜰지 시청자 정확히 여러분들 3만4천명 자 여러분들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있는 따봉추천이고 추천이고 처음 보이신 분들 왼쪽 하단에 즐겨찾기 PC분들 오른쪽 하단에 엄속가락에 펴 있는 변호차시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뜰지 궁금한데 자 그럼 추천 여러분들 한 번씩만 그냥 뭐가 좋다고든 긍정님 감사하고 피글랩 관광님 좋아요 선배님 추천 여러분들 한 번씩만 한 번만 받을게요 추천 솔직히 추천 가격이잖아 진짜 진짜 이번판은 잘했잖아 리뷰아파요님 율타기님 감사하고 추천 여러분들 한 번씩만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따봉이 있거든요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주차원열 PC분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번 배치는 진짜 힘들었고 너무 툴을 많이 당해가지고 S랭크만 떠도 야 이 씨발 내가 왜 이 실력으로 내가 왜 여기야 아니 이 씨발 이 실력이 왜 여긴데 뭐야 이 씨발 이 실력으로 어디라고 내가 Ah 이 실력이 20년이